이 행복한 가정의 안주인입니다 교양있고 우아하고 친절한 여자죠 이 사람은 그 남편입니다 가정적이고 믿음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아빠 대접 잘 받고 갑니다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버님 내가 졌다 그 사람한테 시집가라 네 남편 자리에 뭐가 들었나 개털이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가끔은 일을 해야지 우리 한번 하자 아 성민이 형 이놈아 뭐하는 놈이냐고 저... 아무것도 안 하네 야 아 이 소리야 아버님 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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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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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